안녕하세요. BCC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내년 블록체인학과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오는 20일 한약 블록체인연구원을 개원하고 내년 블록체인학과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경제 모델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한양대는 연구원을 기반으로 블록체인학과를 설립해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연구 집단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연구원은 공학과 경제, 경영, 법학, 의학 등 망라한 전문가 집단이 한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블록체인 관련 새 지식을 연구하고 창업과 투자 지원하는 등을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대 원장에는 유민수 한양대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재단, EOS 재단, NEO 재단 등 해외 재단과 메디블록, 플레타, 휴먼스케이프 등 국내 스타트업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드레이포대학, 샌프란시스코 대학, 하버드 의대, 유럽 몰타 대학 등 해외 대학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한양대학교 교내 퓨전 테크놀로지 센터, 블록체인 전용 공간 구축을 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진출하려는 이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종 서류를 블록체인에 구현해 인증하고 연구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해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고 연구 윤리와 강화하는 등 대한 캠퍼스에 블록체인의 실험과 검증을 위한 테스트 배드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BCC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